안녕하세요 까리짱입니다. 오늘은 엄청 바삭한 후라이드가 먹고 싶어서 비비큐 핫 황금올리브치킨과 양념치킨과 사이드메뉴 주문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바삭하고 좀 매콤하다고 해요. 이게 조금 더 바삭하고 좀 매콤하다고 해요. 이게 조금 더 바삭하고 매콤하다고 해요. 양념치킨 이거는 그냥 일반 양념치킨입니다. 사이드 모둠 감자튀김 스마일 이거는 멘보샤 이거는 이렇게 새우튀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레몬하고 얼음 넣었어요. 이렇게 먹은 게다가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으면 꼭 먹었으면 물이 돋아줍니다. 좀 더 먹었으면 연이 잘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소스에 닭다리 어릴땐 양념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후라이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번엔 양념치킨 이번엔 소스를 새우튀김 타임마요소스 안에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있었어 타임맛 연어당 소스 별명은 감자이긴하지만 이번에는 여기 소스에 육즙이 좀 막 흘러요 육즙이 좀 막 흘러요 멘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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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멘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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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멈춘 멘보샤 네 멘보샤 . 요즘에 제가 이 후라이드 치킨 진짜 너무 먹고 싶어거든요. 진짜 참다 참다 먹습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잘 알지? 이거 새우튀김 맛있어요. 와 안에 타르타르 소스 있는 거 대박. 가루 다 만들어주면 다진맹고샤도 되게 맛있었는데. 오일을 잘 먹자. 그래. 오일을 잘 먹으면 다진맹고샤도 되게 맛있었어요. 오일을 잘 먹으면 다진맹고샤도 되게 맛있었어요. 오일을 잘 먹으면 다진맹고샤도 되게 맛있었어요. 와 멘보샤 새우 뭐야 이거. 통으로 들어있어. 오일을 잘 먹으면 다진맹고샤도 재료가 있는거죠. 와 멘보샤 새우 뭐야 이거. 스마일 와 아우 시원해 레몬 넣으니까 뭐가 좀 잘 맞아 상큼해 오 그래? 응 아니 맥주를 마실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치킨에 콜라 아니 너무 땡겼어요 치콜라? 응 뭐 먹어볼까요? 양념치킨 맛있다 맛있다 현재 생각해보니까 안에서 찍어 씻기 코 Eles rió 오..배가 갑자기 찬다 음? 잠깐 몇 벗어? 배가 갑자기 찬다 짠! 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